오우짱의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래도 계속 반등력 보여졌다 보니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주들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미크론에 따라서 확진자가 2만명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백신주들 그러니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좀 흔들립니다만 진단키트주들이 움직이면 오히려 위드 코로나 관련들이 빠져야 되는데 어제 같이 올랐어요. 어제 여행주도 올랐죠. 예.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쪽이 계속해서 지금. 지금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소비 관련해서 이마트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마트가 그동안 충분히 좀 쉬어왔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나름대로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들 견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오늘 이마트에 돈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스타벅스 벌써 두 잔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이제 가격을 500원 올렸죠. 500원 올리니까 한 10% 정도 올렸습니다. 가격을 한 10%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 효과도 이제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연결 재문 지표를 가져오니까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마트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뭐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같은 종목들은 이미 벌써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묵직하게 올라가는 이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단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손들가는 13만 원 정도로 보시고요. 조금 지금은 소비주들이 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류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의류 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겨울 성수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점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따라서 의류 같은 경우는 가을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의류주들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됐었고 이게 겨울 성수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의류주는 탄력성이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유통주 쪽으로 좀 보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근접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리테일 쪽도 좀 보면 좋겠어요? 리테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항상 이렇게 예를 들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게 지금 현재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기업이 있고 미래에 돈을 빼갈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에 돈을 빼갈 기업은 여행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BGF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 농심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쉽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증권과 리포트도 굉장히 또 좋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농심 지금 이렇게 오늘 좀 살랑하잖아요. 이럴 때 찬바람 오을 때 라면 냄새 맡으면 어우, 끝내주죠. 그걸 미국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라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일상과 가깝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농심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라면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농심 오늘장에서 4.6%까지 또 올라가네요. 3거래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소비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마트까지 알아봤는데요.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